5,4,3,2,1 안녕하세요. 유닉스의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한양아입니다. 저는 오늘 도서관 가는 길을 변화 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가는 길에는 폭포도 있구요. 또 자연의 소리들도 있고, 물소리가 정다운 예쁜 길입니다. 이 길을 오갈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하지요. 비록 인공으로 만들어진 폭포들이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길을 건너라면, 가을이 온 것을 더욱더 느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50대 후반에 영어를 도전하는 제 삶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꿀벌인가봐요. 먼저 영어 성경을 읽고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먼저 포스티트에 영어 잘 외워지지 않는 어려운 단어를 쓴다. 두 번째, 영어 단어를 쓰되 한글뜻 쓰지 말자. 세 번째, 다른 포스티트에 한글뜻 쓰자. 네 번째, 그 다음부터는 훑어보자. 다섯 번째, 그리고 읽고 다른 일 하자. 여섯 번째, 그러다가 다시 슬쩍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저절로 익혀짐. 일곱 번째,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말자. 자, 이제 어려운 단어를 오래 기억하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포스티트에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요. 또 한 장의 옆으로 화살표를 해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우지 않고요. 스키밍이라고 훑어보는 거 있죠. 그거를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을 여러 번 하다보면 부담 없이 단어를, 어려운 단어라도 저절로 익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요즘 하는 일이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포스티트일수로 구분을 해서 써놓고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 훑어봅니다. 훑어보다 보면 자연스레 제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영어 단어를 암송하다 보면 좀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택해서 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영어 단어 외우려고 새까맣게 볼펜으로 쓰고 했지만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는 요즘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곤 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글자마다 주는 그 의미가 깊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표현할까 참 부럽기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마음이 조분조분 만져지면서 제 안에서 자연이 펼쳐지고 그 자연이 주는 기다림 자연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솔한 대화들을 잘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아이들이 책에 열중하고 집중하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힘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벽면에 읽는 글귀들이 참 좋아서 제가 데려와 봤습니다. 오늘의 날을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바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었다고 빌 게이즈가 안 했네요. 그렇죠? 독서하는 습관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기숙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글도 좋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이렇게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조금씩 부담 없이 책을 읽고 영어 공부에 매진하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지겠지요? 여러분, 저의 도전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실래요? 비록 이렇게 노을이 지는 하늘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항원을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영어가 어렵고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포스티스에 붙여놓고 그냥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훑어보시면 그것이 언젠가 나의 단어 내가 익히는 단어가 되고 기억되는 단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반복해서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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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익혔던 단어들처럼 영어도 암기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는 것 그것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해진력이 되었네요. 이 해진력 속에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죠. 바삐 달려온 인생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앞으로 보내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